처음 그림을 그렸을 땐 아무도 절 인정하지 않았어요. 화가가 되는 자격증에 있다면, 그걸 따서라도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도 했죠. 하지만 정작 나를 가장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에만 신경 썼던 내 자신이었죠. 그래서 내 시선에서 내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어요. 누군가의 눈에는 이상해 보인다 해도, 그게 가장 김연정다운 그림이니까요. 당신만의 자신감을 가지세요. 다시로 레이셀 다시로 레이셨 다시로 레이셨